리얼텍 원형을 이용해서 실내에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실외에 설치해서 도로변의 녹수라든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이끼벽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내에 설치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끼와 내부의 팬을 이용해서 공기순환을 능동적으로 하고 실내의 공기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둥이나 실외나 실내의 기둥을 이렇게 녹화 있기를 통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이 모듈이 실제적으로 아까 실내에 있는 시스템의 모듈을 실사용으로 제작했을 때의 형태입니다 이 내부에서 깨끗한 공기가 나와서 이 신선한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실내의 습도 유지와 그 실내의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끼와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실내, 실내에 설치했을 때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도시에 녹지를 할 수 없는 취약지역이나 그 다음에 학교, 사람들이 밀집돼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게나마 미세먼지, 대기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트위스트의 리위가 이 시스템은 트위스트의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은 트위스트와 함께하는 시스템